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움 2장 말씀입니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안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오는도다. 니누회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겼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회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워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움 1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2장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누에가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으로 좀 읽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나움 선지자 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니누에가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심판을 예언하면서 니누에를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니누에 성은 전쟁의 요충지로 전투에 최적화된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이 어느 정도나 됐을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 크기가 이 정도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복원한 사진을 보니까 다음 사진이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복원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기혼 전에 이러한 큰 성읍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문화와 또한 이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공격해도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 어느 누구도 니누에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움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너는 아수르를 가르치는 거고 파괴하는 자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나라를 뜻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공격을 통해서 BC 61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벨론과 메대가 아니라고 나움선지자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전반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갖게 하시나니 나움선지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니누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과 메대를 일으켜서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움선지자는 아무리 니누의가 좋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서도 아무리 힘을 써서 맞서 싸운다고 해서도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10절에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멸망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강들이 수문을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7절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10절 온 성읍이 공허하고 항폐하여 주민이 낙담하고 낯이 빚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강들의 수문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북동쪽에 위치한 댐의 수문을 읽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원 전에 이 댐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 문들이 열렸다는 의미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문이 터져 이 왕궁이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들의 이 수문은 어떻게 보면 니누의 힘과 지혜를 상징한 것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수문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믿던 그 수문을 통해서 왕궁이 어떻게 됐죠? 소멸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안되고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의지했다면 그 권력욕 때문에 내려오게 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고 명예를 의지했더라면 그 명예욕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했다면 그 물질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경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내 관계를 의지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붙드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니네처럼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니네의 성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단서가 하나부터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지라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데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가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위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 내 뿌리가 생수의 강이신 주님께만 뻗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누구를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3년 전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기에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히 귀가 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낙심해서 포기한 걸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 원인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귀가 안 들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크고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느리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들려지지 않는 기,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봤다면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싸움은 정말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매 순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니네의 성은 이미 백여 년 전 유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백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나온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는 니네의 성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멸망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음 선지자는 단순히 니네의 멸망의 원인이 이 바벨론 메대의 연합군의 군사적인 강함으로 니네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그러한 니네의 백성에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나움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들은 백여 년 전에 경험하였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길에 결국 서게 되고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 삶에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심판의 길에 서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떠한 직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 있지 않은지 매 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남북전쟁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나북군에 크게 전쟁에 밀려 패전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링컨과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 중에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하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북군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가 해방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링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매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내 선택이 잘못되면 니누와 같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심판의 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고백할 것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온전히 주님께 강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대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서멸되며 여러분 민회에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강력한 상황과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도 더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짐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하나님 니네가 자신들의 상황 하나님 더 풍족한 환경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열망의 길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하므로 주님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스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구급하여 주신 그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경애했던 것들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자님 붙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의 칼로 말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른 채 아직도 주님을 대적하는 길에 많이 서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길에 서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생명의 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보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주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그 길이 아버지의 을망의 길인지 하나님 죽음의 길인지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